힘들게 올라온 블랙 생산하겐 아까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조류가 쎘는데 지금 그 조류가 살짝 죽으면서 이쪽에서 지금 치는 반탄유 그 앞에서 약간씩 입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탄유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어요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챕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가 포인트로 설정했던 위치를 좀 바꿔주면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계속 한 군데만 조지는게 아니라 다시 떴어 애들이 예민합니다 희한하게 이런날은 쭉쭉 물어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예민합니다 이럴날이 강제 지방 해야되요 왜그냐면은 이 가위 니까 아 나와야 되는데 화두에 의해서 말리다가 올라와라 그렇지 그렇지 블랙입니다 오우 화두 오우 빡 넘어왔어 화두가 너무 쎄 이죠? 블랙이죠 여러분? 오우 화두 아주 이쁘게 생긴 놈이 올라왔네 아아 힘들게 올라온 블랙 생선하긴 물어줘 거야 북한을 지어다 물게 치回來 사랑을 지어다 무릎, 초고 geworden